한동훈 장관님,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할 답변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입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또 평소 김건희 여사가 동훈이한테 무엇을 전달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한 달여 지난 이제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참 대단합니다.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개입 의혹까지 제기낸 사건을 무려 20여일 만에 수사한다니 검찰의 선택적 일처리에 놀라운 따름입니다.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던 문제는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의 녹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검찰의 세 가지 답변을 요구합니다. 첫째, 명품 디올 가방을 수령한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. 둘째,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개입 의혹. 셋째,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다른 고가 선물들과 화수분 같은 반환 선물 창고 논란.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답하고 수사해야 합니다.